생물권 보전 지역은 유네스코가 전세계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어 뛰어나다고 인정한 생태계 지역인데요. 광릉숲 생물권 보전 지역이 지정된 지 10년이 지나 새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합격점을 받아 생물권 보전 지역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호흡을 위해 뿌리가 솟아있는 나구송. 중생대 쥐라기 시대부터 생존해온 가장 오래된 식물인 울레미 소나무. 멸종위기 장수하늘수와 하늘다람쥐까지 지난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광릉숲입니다. 광릉숲은 지역민들에게도 자연과 함께하는 휴식 공간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너무 커서 좀 놀랐고 일상생활 바쁘다 보니까 나무나 이런 것들 둘러볼 기회가 없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단풍이 지고 있구나라는 과열의 정치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요. 광릉숲이 생물권 보전 지역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10년마다 정기평가를 진행하는 유네스코 세계생물권 보전 지역 네트워크 규약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겁니다. 유네스코는 광릉숲의 생태계 모니터링, 산림보호는 물론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지역 문화 자원과 연계한 축제 등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경기도는 광릉숲 생물권 보전 지역 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 및 개정, 브랜드 로고 개발, 관리위원회 설치, 국가 생태탐방로 개설, 주민 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생물권 보전 지역은 남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에 걸쳐 약 2만 4천 헥타르. 경기도는 올해 생물권 보전 지역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관리계획 연구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